안녕하세요. 다육의 앵고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의 정원에 또 예쁜 아이들, 가격 착한 아이들이 많이 입고가 되었고요. 1편에서는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2편에서는 또 가격 착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앞전 주에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다들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또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 모양은 조금씩은 다 다른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가 5천원에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는 아마도 외두를 적심을 해서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쁘죠? 이거 핑크 마녀 이렇게 예쁜 아이들. 두수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두수가 다 크면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형성이 되어진 아이들이 판매가 되고 또 아이들이 또 들어와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성장을 하는 아이들이라서 여름에도 물을 이제 뭐 조금 안 주고 키우셔도 이 아이들 물을 많이 주면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안 주고 쪼글쪼글 해도 이 아이들이 잘 살아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 이거는 이제 키우는 재미를 이렇게 키워보셔야 되겠죠. 뿌리는 있으니까 이 아이들은 잘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가격 5,000원에 보내드리는데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있어도 이런 아이들도 키우는 재미로 한 번씩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메두샤금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또 들어와져 있어요. 이렇게 5,000원에 있습니다. 앞전에도 이런 아이들도 메두샤금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이렇게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거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들어와져 있는 아이들이 자구가 앞전에는 이제 다 뭐 성장을 했어도 자구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적심을 해서 이렇게 지금 다 나온 아이들이거든요. 받으시면은 이런 거는 뭐 그냥 놔두셔서 하엽으로 지게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잘라서 이렇게 예쁘게 또 분갈이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은 다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거 메두샤금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있습니다. 5,000원에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기본 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5,000원 하고요. 이렇게 적심을 해서 이런 아이들도 5,000원 합니다. 그래서 두수가 많게 이렇게 성장을 해보실 분들은 이거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두수가 조금 없고 이렇게 성장을 한 아이들 원하시면 이거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마드리금도 이거 5,000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거 이렇게 있습니다. 4도 있고요. 3도 있고요. 4도 3도 이렇게 4포트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로스코포도 정말 인기가 많아서 이 아이들 다시 입고가 되어진 아이들인데요.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고요. 이게 모주는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는 아이들이고 자구는 옆에서 4개, 5개씩 다 달아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모주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귀엽죠? 이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맑게 물들면 예쁘고요. 대품이 될수록 더 멋있어집니다. 이 아이들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캐시미어도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는데 두 수는 조금씩은 다르고요. 얼굴 크기도 조금씩은 다르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캐시미어도 가격은 5,000원에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5,000원에 빨간 포트 사이즈에서 크기나 두 수는 조금씩은 다르고요. 달마법사도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달마법사도 색감은 살짝 물이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여름에 에어온염 속 아이들은 물을 조금 잠자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을 조금만 주시면서 키우시면 되고요. 지금은 분갈이 해서 물을 또 주셔도 됩니다. 션샤인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션샤인도 이 아이들 정말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적심해서 3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4두로도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갈이 하실 때 여기 목대 있는 데까지 푹 심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션샤인도 또 다른 느낌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7,000원에 있는 아이들 한 번씩 또 키워보셔도 되고요. 핑크 마녀 철화가 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핑크 마녀가 여기 이제 농장 사장님이 말씀을 잘못해 주셔서 이렇게 만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7,000원에 너무너무 착한 가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번까지만 여기 두 판만 2번까지만 7,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7,000원에 이 아이들이 갑니다. 핑크 마녀 철화예요. 핑크 마녀 철화는 아직은 공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이렇게 있으니까 철화로 이 아이들, 이 뿌리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은 성장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호념 속 많이 또 키워보신 분들은 이 아이들을 성장을 잘 시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 또 대품으로 키워보면은 이 아이들 자부심이 있겠죠? 있습니다. 생얼도 뭐 있고 여기 형태는 조금씩은 다 다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랜덤으로 가는데 이 아이들이 일단은 두 판만 가격은 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만원에 아마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농장 사장님이 이 말씀을 실수를 해서 이렇게 우리는 또 착한 가격으로 유튜브 파는 7,000원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할로윈 철화인데요. 할로윈 철화는 가격 5,000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써 있어요. 할로윈 철화. 철화하고 뭐지? 이것도 이제 생얼이 하나씩 나오면은 훨씬 더 예쁘죠. 할로윈도 너무너무 다 좋아하시잖아요. 이거는 할로윈 철화예요. 할로윈도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정말 인기가 좋은데 철화도 한 번씩 켜볼볼래요. 이게 철화가 이제 뭐 그늘에 놓고 물을 좀 많이 주면 뭐 풀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할로윈 철화 이게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거든요.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는 아이들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핑크마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거 핑크마녀는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은 2만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편에서는 대품은 6만원에 소개를 해드렸죠. 이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이 아이들이 있어요. 가격이 있거든요. 목대는 목지라가 되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붙여지고 색감도 이렇게 무거진 색감이 나오죠. 이 아이들도 2만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몬노즈 금이 이렇게 나비처럼 예쁜 아이들이 들어져 있어요. 아우 무거져서 나비처럼 너무너무 예쁘죠. 이게 지금 1만 3,000원 너무너무 가격 착하게 보내드립니다. 5두로 되어져 있고요. 4두도 있어요. 거의 다 4두 5두로 다 되어져 있는데 이것만 5두네요. 아우 정말 예쁘게 붙여져 있죠. 1만 3,000원 합니다. 너무 가격 착하죠. 요것도 올금도 이 아이들도 나오네요. 올금도 들어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4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격 착하게 1만 3,000원에 이 아이들 아우 정말 예쁘죠. 아우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들어져 있네요. 가격도 아주 착합니다. 아이씨 그린이 요게 지금 15cm 풀분해서 가격이 만원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너무 괜찮죠. 요게 15cm라서 아우 얼굴 엄청 큽니다. 아이씨 그린 치고는 너무너무 가격 얼굴이 큽니다. 3두로도 되어져 있고 2두도 되어져 있는데요. 2두도 한번 보세요. 등을 맞대고 있는데 층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구가 나오면 3두입니다. 오우 이거 15cm 풀분이라서 아이씨 그린이 이렇게 큰 아이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이씨 그린은 항상 작은 아이들을 거의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오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씨 그린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 가격 만원합니다. 오우 3두가 있으니까 3두 먼저 출발을 하겠죠. 오우 너무 괜찮은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와져 있어요. 네블루션이 아우 요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요 아이들도 조금은 특별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굳히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요렇게 다 굳혀졌을 때 지금은 성장을 하면서 살짝 물은 빠진 상태인데도 이렇게 예쁩니다. 다 굳혀져서 입장 나열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렇게 3두 작은 아이들 자구가 나와서 3두도 있고요. 2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크게 2두도 되어져 있는데 요 아이들도 자구는 나와주나 봅니다. 이렇게 자구가 나와진 아이가 있어요. 요거 이쁜것 좀 보세요. 노제트 이렇게 예쁘답니다. 또 옹그랗고 특별하고 그쵸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8,000원 가격도 너무 착합니다.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오우 정말 추천을 해주고 싶네요. 오우 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은 아이들 8,000원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있습니다. 딥네드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우 이렇게 큰 아이들이 딥네드 7,000원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딥네드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고요. 딥네드는 뭐 군색으로도 소개를 해드리지만 외두도 이렇게 층수도 많게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가 가격 7,000원 합니다. 7,000원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한번쯤 또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우 너무 괜찮죠. 7,000원에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이디딥인데요. 가격은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외두도 있고요. 네이디딥도 3두만 해도 거의 가격 2만원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외두가 지금 이렇게 큼지막하면서 충수도 많으면서 이렇게 큰 아이들 무거진 아이들이거든요. 네이디딥은 이렇게 얼굴이 큰 아이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얼굴이 크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기본풀분에서 기본풀분만큼 나옵니다. 이 아이들도 자구를 품어줘서 2두 로우도 있어요. 아이고 너무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이 가격이 4,000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괜찮은 아이들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피네도 들어있는데요. 나피네도 3두도 있고요. 2두도 있습니다.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있고요. 아이고 예쁘죠. 충수도 많고요. 옥에 이제 더 촘촘하게 굳혀지면 입장이 생기고 물들면 매력적인 색감으로 물이 들죠. 핑크보다는 보라가 좀 가까운 이런 느낌이 있는데 나피네도 워낙에 또 본값이 있던 아니잖아요. 가격은 지금은 적혀있지 않네요. 제가 가격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고요. 앞전에 이거 미드 썸머나이트 소개를 해드렸죠. 이 아이들이 또 재입고가 되어진 아이들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일단은 미드 썸머나이트 가 좋습니다. 제목이 좋아서 또 이 아이들도 더 예뻐 보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냥 평상시 모든 아이들 하고는 색간도 다르면서 더 활짝 웃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다시 재입고 되었어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살짝 있는데 인기가 그렇게 좋네요. 7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드림핑크도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가격은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지금 15cm 부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즘 이 아이들 다뿌리 활짝을 해서 너무너무 예뻐요. 약간은 너글리하게 웨이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활짝 피면 꽃처럼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꽃다발 같은 수영을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4만원에 입구가 되었고요. 선무는 저도 이렇게 처음 보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감도 사랑스럽지만 노제트 이것도 살짝 웨이브도 있으면서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아이들하고는 살짝 다른 느낌을 하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처음에 아이들 샤넬 나왔을 때 샤넬 색감하고도 많이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샤넬 하고는 입장 차이가 많이 차이는 나지만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런 아이들 5만원에 들어와져 있어요. 아이도 몸값이 살짝 있는 아이네요. 5만원에 선물하는 아이가 들어와져 있고요. 이거 보면 이게 모주에서 자구들은 이렇게 나와진 모습이고요. 소아는 소개를 해드렸죠. 소아는 가격이 많이 작혀 젖죠. 작년에 6만원에 나왔던 아이들 이렇게 대품으로 되어져 있는데 소아도 조금 특별하게 금이 가운데에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 이죠. 소아금 가격은 4만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투수가 아주 많은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고요. 화이트 드레스도 완전히 굳혀졌을 때 제가 이거는 작년부터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이 아이들도 작년에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아이들이 한참 동안 또 호응이 없더니 아이들이 많이 굳혀지면서 정말 동글동글하고 이 아이도 조금 특별해요. 색감도 특별하면서 몸값도 살짝 있으면서 정말 특별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화이트 드레스거든요. 요렇게 이런 모습이에요. 예쁘죠? 이것도 다 굳혀지니까 한번 탄력을 받으니까 이 아이들도 인기가 아주 좋네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입구가 되었어요. 이거 화이트 드레스는 가격은 6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거 굳혀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굳혀진 아이들은 다 판매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또 특별한 매력을 나타냅니다. 금도 이렇게 있고 녹 있는 부분에 또 줄무늬 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화이트 드레스 이렇게 들어와져 있어요. 가격은 6만원에 화이트 드레스도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청운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청운.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오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거 청운까지 이렇게 비교를 하면 노제트 다 다른 거 보이실 거예요. 다 다르네요. 청운도 또 다른 느낌으로 있습니다. 요게 이제 똥대랗게 있으면서 요런 느낌으로 있어요. 요거 생울도 살짝 섞여져 있는데요. 요런 느낌으로 예쁘죠. 똥글똥글하게 요거 지금 요 아이들 소개한 아이들하고는 또 다른 모습으로 있습니다. 정말 청운이라는 아이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똥글똥글하게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요 청운도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리안느금은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려야죠. 마리안느금도 요즘 이렇게 굳혀지면서 정말 예쁘잖아요. 똥글똥글하면서 요 아이는 살짝 표시가 나요. 살짝 브라운 느낌 그리고 정말 꽃 모양으로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노제트가 이렇게 다 다른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서로 비슷하지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요렇게 다 다른 모습을 합니다. 요거 요거는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마리안느금 요게 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고요. 파리킨도 소개를 해드렸어요. 파리킨도 요 아이들이 이렇게 굳혀지니까 인기가 좋더라고요. 지금도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다섯 여섯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렇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정말 요거 지금 소개해드리면서 쭉 온 아이들 노제트 또 다릅니다. 이렇게 파리킨도 가격은 4만원 하는데요. 예쁘죠. 요거는 입장이 손톱 라인이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져 있고 가운데 녹이 들어가져 있으면서 살짝 요 아이도 웨이브가 있습니다. 입장은 약간은 길게 올라가져 있는 것 같고요. 요 아이도 모주에서 이렇게 빙 둘러서 자구가 나와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송악가루 송악가루가 있으니까 요거는 밀주면 깨끗하게 씻기겠지요. 요렇게 예쁜 아이들 있습니다. 뿌리가 다 내려져 있기 때문에 요거 키우시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요렇게 예쁜 아이들 예쁘죠. 파리킨 4만원 소개해드리고요. 저녁 노울도 들어있는데 저녁 노울도 저는 지금 처음 보거든요.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요 아예 한번 볼까요. 약간은 요것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노제트는 살짝 작습니다. 작으면서 이외로 입장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붉은 톤을 가지고 있어요. 요렇게 녹이 가운데 들어가져 있고요. 동글동글하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붉은 톤이 나오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노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와우 정말 예쁩니다. 요 아이들 노제트도 자그맣게 되어져 있으면서 큰 대품이 아니면서 요것도 생얼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녁 노울 4만원 합니다. 노제트 지금 소개해드리는 아이들 다 다르지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모주에서 빙 들러서 자구가 있고요. 큰 거 작은 거 할 거 없이 요즘 다 인기가 좋아요.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녁 노울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들어져 있어요. 4만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전체적인 모습도 한번 보시고요. 달빛 금도 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달빛 금은 노제트가 또 다른 모습을 합니다. 요렇게 벌어지면서 꽃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입장이 밑으로 내려오지는 모습인데요. 예쁘죠. 요것도 달빛 금도 있습니다.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크 마녀 철화인데요. 가격은 6만원에 이렇게 대핑은 6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쁘죠. 많이 굳혀졌죠. 일단은 목대가 멋진 모습을 하고요. 선악 금도 소개를 해드렸죠. 이것도 4만원에 있습니다. 뒤쪽은 항상 이 아이들 보면은 뒤쪽으로는 쫄깃 나오더라고요. 예쁘죠. 색감 너무 예쁩니다. 천악금도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 무천이도 한 푸트는 안 맞아 있어요. 무천이 사람 이름 같은 무천이 요렇게 요거는 또 진한 색감 의 매드샤 하고 또 다른 느낌을 하죠. 완전히 이렇게 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천이 있고요. 달빛금도 완전히 다르죠. 아이들도 입장이 밑으로 내려가져 있으면서 이렇게 딱 벌어지는 모습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달빛금도 있고요.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는 아이들 시스터 핑크 시스터도 앞전에 많이 들었는데 판매가 되었네요. 이렇게 화분에 심겨져서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렛금도 가격은 4천원에 들어져 있어요. 요게 지금 모정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요기에서 외두에서 자구들은 이렇게 많이 품어주고 여기에서 자란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얼굴 층수도 많으면서 두수는 다 나오고 있어요. 가격은 4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쁘죠? 요 아이들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가격도 엄청 착하죠? 4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방울복랑금이 가격 3천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귀엽죠? 방울복랑금도 큰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대품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즘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요게 3천원 합니다. 모정포트에서 아마도 이런 아이들은 적심을 해서 요게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것 같고요. 뿌리는 다 있어서 요렇게 성장하는 모습은 보여줍니다. 3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려야죠. 요거는 이제 2천원 2천원에 핑크 스팟이 있습니다. 모정포트에서 요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2천원 하니까 요 아이들도 한 3포트 정도 합식을 해보면 예쁠 것 같고요. 홍시도 있습니다. 홍시도 이런 아이들 가격은 요 아이들이 얼마였을까요? 4천원 4천원인가 얼마야 3천원인가 했습니다. 제가 가격은 정확히 적어놓도록 할게요. 모정포트에서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것도 3포트 정도 합식을 해서 키워보시면 예쁠 것 같아요. 뮤즐리가 이렇게 예쁘게 삼두가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쁘죠. 삼두라서 뭐 2두보다는 얼굴은 살짝 작습니다. 그렇지만 삼두가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서 물도 예쁘게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2cm 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말간도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거의 묵둥이죠. 요 아이들 정말 맑은 톤에 빨간 톤으로 들어가져 있으면 약간은 핑크 톤이 돌더라고요. 더 완벽하게 굳혀지면 핑크 톤이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아이들 요 아이들은 가격은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베이비 볼도 소개를 해드렸죠. 2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베이비 볼이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다 2두로 되어져 있어요.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올리비아 도 요 아이들 15cm 풀분에서 요렇게 크게 묵둥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아이가 가격은 8천원에 있습니다. 묵둥이에요. 완전 묵어져서 요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요. 색감도 물이 드는 아이들 이보다도 더 맑은 톤으로 물이 드면 훨씬 예쁘죠. 캐비어로 거의 캐비어 비슷한 아이가 있는데 요거는 SP로 소개를 해드렸죠. 요 아이들도 8천원에 10cm 풀분에서 요렇게 통통한 아이들 에요. 붙여주면 아마도 거의 캐비어 색감처럼 요 아이들도 핑크색으로 많이 물이 들 것 같고요. 원종 나라도 요 아이들 20cm 풀분에서 요렇게 통통하게 붙여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고 예쁘죠. 요거 자연군생으로 되어져 있고 안쪽에서도 자구는 많이 품어주고 있거든요. 요게 3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요게 18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붙여져 있는 아이들이 거든요. 예쁘죠. 요 아이들 있습니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즈베리 아이스도 가격은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6cm 풀분에서 두수는 요렇게 많은 아이들 지금은 이제 성장을 하느라고 색감은 빠졌지만 요 아이들 핑크색으로 물되면 예뻐요. 묵둥이라서 예쁘거든요. 16,000원에 요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드탑이 요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충수 한번 보세요. 요 아이들이 이렇게 충수를 다 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다육에 따라서 하엽을 만들어서 하엽으로 지고 나는데 요 아이들은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요것도 모아서 심어주셔야 되겠죠. 요 화분에서 오랫동안 굳혀지면서 이렇게 조금 벌어진 것 같아요.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요런 대품들은 네드탑은 10cm 풀분까지는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요렇게 큰 대품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 아이들 요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마른 일도 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우 이렇게 많이 굳혀졌죠. 10cm 풀분에서 요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우 정말 통통하면서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층수도 많으면서 두수도 이렇게 동그란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나 혹은 미니 요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핑퍼벨도 요 아이들 만원에 있습니다. 두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아즐라타도 가격은 9,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모주에서 이렇게 나와진 아이들 이죠. 요렇게 나왔어요. 빙 둘러서 모주에서 자연자구들을 품어준 아이들 이에요. 9,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요것도 크리스티 뷰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두 이렇게 2두 3두로 되어져 있어요. 9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 구요. 에스메랄다도 가격은 12,000원에 3두나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렇게 예쁘게 붙여져 있어요. 12,000원에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정말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요게 이제 적신 분생이기 때문에 요기까지 푹 묻어서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패러독스 패러독스도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얼굴 커서 4두도 있구요. 요렇게 6두도 있구요. 5두도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링컨도 요 아이들은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9cm 풀분에 드라자 있구요.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보라수연도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보라수연이 보라색감이 이렇게 진하게 있어서 보라수연인 것 같고 요건 이렇게 생얼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기본 풀분에서 두수는 이렇게 많은 아이들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폴카 모스라는 아이의 폴카 모스도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분갈이를 예쁘게 모아서 해주시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빨갛게 물이 들 것 같아요. 이게 불카누스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도 교배종으로 나왔기 때문에 불카모스라는 이름을 쓴 것 같은데요. 요렇게 예쁩니다. 아주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구요. 기본 풀분에 있고요. 후레뉴 가격은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 후레뉴도 워낙에 가격이 착하잖아요. 기본 풀분에서 두수도 이렇게 많으면서 동글동글하게 그래도 이 정도는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두르는 아이들이에요.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초콜릿금도 요아이들 4천원 하잖아요. 요아이들은 세포트에 요게 이제 거의 한몸으로 되어진 것 같아요. 초콜릿금 이렇게 통통하게 되어진 아이들 세포트에 만원에 해드립니다. 벤섬도 요아이들 3천원에 있습니다. 꽃은 다 진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한번쯤 키워보실 분들 가격이 착하게 키워보실 분들은 요렇게 3천원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푸케도 이렇게 통통하게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자구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아이들 가격 7천원 많이 굳혀졌죠. 한 반절 정도는 굳혀진 것 같아요. 색간도 예쁘게 되어져 있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황금 염자도 너무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예뻐요. 요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오 이렇게 너무너무 예쁜 수영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아이들이 있습니다. 요아이들은 가격은 2만원에 있을까요? 오 이름하고 가격이 없네요. 제가 또 적어놓도록 할게요. 오 너무 수영도 예쁘고 위에 풍성하게 이렇게 수영이 가지런하게 있어요. 예쁜 아이들이 있구요. 요슈라리아도 이렇게 12cm 필분해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15cm 넘겠죠. 7천원에 가격 착한 가격으로 있습니다. 텐트라잼도 요아이들 가격 10,000원에 10cm 필분에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요 라즈아가 4두도 있구요. 3두도 있는데 이 라즈아가는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쁘게 붙여져 있는 아이들이구요. 황상도 요아이들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지금 토분에 심겨져 있는데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이 거든요. 요 토분체 보내드리구요. 요렇게 4두도 있구요. 2두도 있구요. 3두도 있어요.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슈가 베이비도 요게 빨간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게 지금 넘치고 있어요. 자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성장을 하면서 요게 지금 빨간포트 사이즈에 넘치고 있는 아이들이 거든요. 분갈이 해서 굳혀지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모지에서 자구들은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바우가니도 요 아이들 레드하고 청하고 같이 있습니다. 요거 살짝 조글조글 하기는 하지만 요 아이들 탈피 하면 요게 이제 또 탈피를 하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12,000원에 요 아이들 모정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조금 큽니다. 12,000원 하고요. 에벗도 가격은 7,000원에 기본 불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에벗이 물들면 요렇게 예쁘거든요. 지금은 살짝 물이 고파 합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려져 있는데 물 먹고 나면 많이 통통해질 거구요. 헤라리연도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빨간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통통하게 층수가 많게 굳혀져 있어요. 2,2로 다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구요. 루비 도나도 2,2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묵둥이들은 몸값이 살짝 있는 아이들 성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 아이들이 여름에 더 핑크색으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요 아이들이 있어요.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파인 노즈도 요 아이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파인 노즈 크죠? 외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크죠? 군생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5,000원에 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화이트 그린 이도 가격은 4,000원에 요게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이에요. 예쁘죠? 분지도 하고 이렇게 또 번식을 해가는 모습도 아주 예쁘거든요. 이렇게 지금 2,000원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그린이 4,000원에 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구요. 펄빈이 이렇게 예쁘게 통통하게 굳혀지고 있어요. 색감 예쁘게 물이 들고 있죠? 요 아이들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지금 자구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쁘죠? 색감 지금은 이렇게 약간은 핑크 좀 빨간 톤 있지만 보라 톤 으로도 나와도 예뻐요. 자구들은 또 많이 달아주고요. 얼굴도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착하죠?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트윈베리도 요 아이들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4두로도 되어져 있어요. 4두 3두 동글동글하게 말고 있고 색감은 지금은 빠진 상태예요. 묵은 둥이라서 색감은 예쁘게 들어올 것 같아요.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샤론스톤도 요 아이들 샤론스톤 한번 보세요. 통통하게 이렇게 굳혀져 있어요.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지만 모종포트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고 이 아이들도 완전히 묵어져야 빨갛게 물이 들더라고요. 요거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올리비아도 요 아이들 4,000원에 있죠. 4,000원에 새포트 하시면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빨간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지만 요 아이들도 다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색감은 요 아이들도 묵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색감은 예쁘게 물이 듭니다. 4,000원 하니까 3,000 만원에 새포트 가져가시면 되고요. 밴바디스도 빨간포트에서 삼두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 요 아이들 가격은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빨간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화이트 그린이도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9cm 풀분에서 요렇게 넘치는 아이들이에요. 어우 예쁘죠. 요렇게 두수도 많으면서 요렇게 풍성한 아이들 요게는 뭐 한 15cm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3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줄리아나 요거는 15,000원에 한 포트 남아져 있어요. 무거워진 아이고 두수도 많이 있고요. 라즈베리 요 아이는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9cm 풀분에서 요거 다 묵둥이에요. 무거워진 아이들이고요. 헤라는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연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죠. 요렇게 있습니다.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런 모습으로 좀 자연 분생이라 그럴까요. 약간은 자연스러운 이런 느낌으로 웃는 아이들 예쁘죠. 많이 붙여진 아이고요. 수영금 가격은 1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수영금이 금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조금 더 금 많은 색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영금 하면은 요런 색감을 더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서 요게 노제트가 입장이란 너무너무 다 예쁘게 꽃고양을 이루고 있거든요. 요런 모습이 있어요. 요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입장 하고는 살짝 다른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월금으로 들어가져 있으면은 월금 노제트가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듯이 요거 수영금도 살짝 다른 느낌 요렇게 있습니다. 가격 착하죠. 가격 만원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있고요. 샤올렌시스도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두수 많죠. 예쁜 아이들 붙여지면 너무너무 예쁘고요. 루미너스가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루미너스 한번 보세요. 예쁘죠. 루미너스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철화하고 엮여져 있기 때문에 철화하고 생을 하고 같이 있어요.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가 있고요. 애프터 글로우도 요 아이들은 빨간 사이즈에 들어져 있어요. 외도나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요 아이들이 가격 5,000원에 착한 가격으로 있고요. 칸테도 외도나 2두로 다 되어져 있네요. 세포트 남아져 있어요. 가격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퍼플 딜레이트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금이죠. 금인데 이렇게 층수도 많으면서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예전에는 입장 빼기 안되는 거 2만 원에 처음에 나올 때는 2만 원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가격이 굳혀진 아이들이 8,000원 너무너무 가격 착해졌어요. 색감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환상적으로 예쁜 아이들이죠. 시에라 가격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빨간 포트 사이즈 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요즘 시에라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빨간 포트 사이즈 에 나온 아이들이 가격은 4,000원에 있습니다. 할로윈 철화 는 이렇게 큰 아이가 한 포트 남아져 있는데요. 가격은 만원 합니다. 할로윈 철화 이렇게 예쁘죠. 철화 하고 얼굴이 큼지막 해서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소인 제금도 이 아이들도 가격이 워낙에 착하니까 빵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녹화 하고 금하고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모아서 심어주시면 훨씬 더 예쁘겠죠.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살짝살짝 벌어져 있지만 모아서 이렇게 소복 하면 너무 예쁘거든요. 이거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홀은 가격은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나홀 같은 경우에는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통통하게 굳혀지면서 두스도 이렇게 많아요.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슈퍼미니마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슈퍼미니마 두스도 많지요.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매비나금 가격은 7,000원에 기본풀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인데요. 많이 굳혀지면서 색감도 예쁘고요. 두스도 이렇게 빨간 포트 사이즈에 꽉 차 있는 모습이 거든요. 가격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루비 스타도 이런 아이들 인기가 너무너무 좋은 아이들 이죠. 이게 지금 12cm 풀분에서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 8,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예쁘죠. 이렇게 완전히 여름 잘 성장을 시키고 가을 이나 겨울에 빨갛게 붉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가격 8,000원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중곤잎 비추일이 돼요. 그냥 비추일이 대로 적혀져 있네요. 이게 만원 합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쉐리도 쉐리도 예쁘게 굳혀지면서 이렇게 큰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세리가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아이보리도 가격은 2만원 하는 아이들 15,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두수가 아주 있어요. 요통통하게 굳혀져 있고요. 자구들도 더 품어주고 있어요.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조완 다니엘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거든요. 10cm 풀분에 이렇게 두수가 많이 있는 아이들 이에요. 그래서 꽃이 펴도 물론 예쁘지만 꽃대는 잘라주셨네요. 꽃이 펴도 예쁘지만 꽃대 지고 나면 또 자구들은 더 품어주는데 이게 동글동글하게 완전히 굳혀지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가격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플루빈스도 가격은 요아이들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빨간 포트 사이즈 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통통하게 다 굳혀진 아이들 이에요. 빨간 포트 사이즈 에서 굳혀진 아이들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눈대리도 빨간 포트 사이즈 있습니다. 눈대리들이 인제 꽃이 요아이들은 빨간 포트 사이즈 꽉 차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미니마도 요아이들은 4,000원 합니다. 4,000원에 빨간 포트 사이즈 에 들어져 있는데요. 두 수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4,000원 하는 아이들 요게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요게 새 포트 에 요게 만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12,000원 하잖아요. 네. 새 포트 에 12,000원 요게 두 분 밖에는 못가지고 가시겠네요. 요게 새 포트 에 요게 만원에 해주시고요. 미싱유도 요런 아이들 4,000원 하잖아요. 이게 무거지면 핑크색으로 물들으면서 뽀얀색에 맑은색에 핑크색으로 물드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요 아이들도 12,000원 하는데요. 요것도 새 포트 에 요 아이들 만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많지는 않아요. 새 포트 만원에 이렇게 합식을 해서 이렇게 키워보시면 예쁠 것 같아요. 요렇게 입장이 길쭉한 것만 생각했는데 굳혀지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맑은 톤 우유빛깔이 되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캐서린도 가격은 요 아이들이 5,000원 합니다. 5,000원 캐서린도 성장을 하고 나중에 물이 들면 예쁘지요. 올리비아나 거의 비슷한 이런 느낌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인데요. 5,000원 하거든요. 요 아이도 새 포트 새 포트에 요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새 포트에 요 아이들도 만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괜찮죠. 그래서 뭐 새 포트 풍성하게 합식을 하셔도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5,000원에 한 포트를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모닝듀도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삼두 삼두나 사두로 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이렇게 내며 사두도 있죠. 요거 분갈이 하셔서 자리를 잡아야 훨씬 더 예뻐질 것 같죠. 이렇게 있습니다. 완전 묵둥이에요. 묽어진 아이들이고 요 아이들도 묽어져서 이렇게 맑은 톤에 핑크색으로 물들면 훨씬 더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5,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5,8,2나 가격은 3,000원에 요게 오 세 포트 두 포트 남아져 있어요. 이두 이두로 되어져 있네요. 두 포트 남아져 있고요. 홍미인은 한 포트 남아져 있고요. 요거는 뭘까요? 요거 있습니다. 아메치스 같아요. 젠금은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젠금이라는 아이는 약간은 네티지아 금을 좀 닮은 듯 그런 느낌이 들지만 또 다른 아이죠. 요 아이는 완전히 또 다른 아이입니다. 요렇게 쭉 올라가고 금이 들어가져 있고 춘수도 많이 있고요. 세탐도 노제트가 일단은 뽀뽀양으로 너무 예뻐요. 위에서 보면 요렇게 7,000원에 요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브라이트 요 아이들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는데요. 노제트 한번 보세요. 조금 다른 아이들하고 특별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손톱도 살짝 길게 지금은 성장을 해서 색감은 살짝 빠졌는데요. 요 아이들도 맑은 톤의 핑크색으로 볼이 드니까 예쁘더라고요. 가격은 요 아이들도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라비앙로즈도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지만 완전히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떼글떼글 합니다. 층수도 많고 통통하게 굳혀진 아이들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레드와인 포토 레드와인은 요게 지금 몇 센치인가요? 10센치 부분에서 요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빨끗게 물들면 요게 햇빛 보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들더라고요. 요게 포토 라인 안쪽에 빨갛게 들었을 때는 너무너무 또 인기가 좋죠. 요거가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샤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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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은 만원 합니다. 2,2로 되어져 있어요. 샤키라도 지금 성장을 하면서도 이 색감인데요. 요 아이가 완전히 물들었을 때는 정말 색감 환상적으로 예쁩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2,2로 되어져 있는데 요 아이들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블루 서프라이즈도 요거가 가격은 3,000원에 있습니다. 층수도 많고 빨간 포트 사이즈에서 이렇게 꽉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너무 괜찮죠. 요것도 많이는 없지만 요렇게 블루 서프라이즈 3,000원에 요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육이 정원에서 새로 입고된 큰 제품들하고 또 가격 착한 아이들 요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달겐 코크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이 정원에 또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입고가 되었고요. 정말 이런 아이들을 예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가격이 많이 착해져 있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예전에는 이렇게 굳혀지기 전에 정말 몸값이 거했던 아이들 이잖아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요런 아이들도 입고가 되었고요. 오늘도 새로 입고된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택배는 4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알사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 알사탕이 2만 5천원 합니다. 가격 작해졌죠. 이게 지금 16cm 부분에 들어있는데요. 목대는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져 있으면서 아주 야무지게 통통하게 진짜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붙여져 있는 아이들이 들어있어요. 예쁘죠. 얼굴도 얼굴도 크면서 목대도 복질화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셔요.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 2만 5천원 하기 때문에 한번쯤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굴이 크든가 조금 작든가 이렇게 해서 다 있는 아이들 2만 5천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캐비어가 들어있는데요. 캐비어가 아주 통통한 아이들이 들어있습니다. 통통하면서 안쪽에 지금 자구들은 품어주고 있어요. 그 대신 가격이 작해졌죠. 2만원 합니다. 예전에 10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2만원 씩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큰 풀분에서 얼굴도 크면서 자구들도 이렇게 있는 아이들 이거는 생장점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얼굴을 하고 있고요. 예쁘죠. 이렇게 크게 통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모주에서는 목대는 목질화가 되어져있고 자구들 나오는 속도에 따라서 더 굳혀지냐 안 굳혀지냐 이거 저인 것 같고요.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 노도 이 아이들 많이 굳혀져서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이거 빨간 포트 사이즈 넘치고 있어요. 자구 나오면 삼두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셔요. 2두로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삼두도 있고 얼굴 통통하게 굳혀져 있고요. 맑은 톤으로 많이 바뀌어진 아이들인데 이거 가격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너무 괜찮죠. 이게 빨간 포트 사이즈 에서 원노가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 2, 3두로 되어져 있어요. 너무 가격 좋죠.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거는 닥터버터 필드금 이 편의금 이라고 합니다. 노제트 너무너무 예쁘죠. 닥터필드는 항상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얼굴이 조금 작아지죠. 이 아이들도 조금은 작아질 수 있겠죠. 아주 이 아이들도 통통하게 굳혀지면서 완전 핑크로 물이 드는 아이들인데 자구를 이렇게 품어주고 있어요. 얼굴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뻐요. 이렇게 굳혀서 또 동글동글하게 굳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투수는 전부다 2두 이상으로 이렇게 큰 아이들 이거 빼고는 전부다 3두 4두 5두 이렇게 있어요. 자구가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이거 가격 착합니다. 4천원에 너무너무 가격 착하게 보내드립니다. 4천원 합니다. 이렇게 분갈이 해놓으시면 굳혀지면 확실히 달라져요. 이렇게 자구가 통통해지기는 한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너무 괜찮지요. 4천원 합니다. 머니 메이커금도 여기에 두 포트가 이렇게 달달 달궈진 아이들이 있네요. 가격은 적혀있진 않아요. 이거 너우두 너우 금은 아닌 것 너우두 이렇게 예쁘게 붙여져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예쁘네요. 이게 섞여져 들어져 있네요. 연봉이 이 아이들 너무너무 가격 착하게 들어져 있잖아요. 연봉이 이렇게 4두도 있고요. 4두 4두 되어져 있습니다. 3두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얼굴이 이렇게 크면 3두로 되어져 있고요. 아이들은 자구가 있어서 6두 까지도 있어요. 여기에 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가격 너무너무 착합니다.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흑사금이 들어져 있어요. 흑사금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풀이가 없는 상태이고요. 요게 지금 꽃숭이가 다 오므러들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엄청 큰 군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청 크죠. 이게 다 핀다 하면 엄청나게 크게 되어질 건데 지금은 수입이 되어서 오므러들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기 15cm 풀분에서 요렇게 두수가 요게 하나가 요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수는 조금은 다르겠지만 요렇게 얼굴이 살짝 큰 아이들은 조금 두수가 적고 조금 많은 아이들은 요렇게 봉성 합니다. 요 아이들 아직은 뿌리가 없는 상태 이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신다 하면 요거 가격은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죠. 15cm 풀분에서 요렇게 지금 25,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착하고요. 요 아이들 뿌리는 내리셔야 됩니다. 어우 멋있네요. 웨딩 드레스가 요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죠. 아유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요 아이들은 꾸준하게 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수량을 몇개 안가져 오다 보니까 꾸준하게 나가서 요 아이들도 다시 재입고가 되어진 아이들인데요. 너무 예뻐요. 12cm 풀분에 들어져있고요. 수영 어쩜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나와있을까요? 무거지면서 입장도 통통해졌고요. 요 아이들 프릴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요거 적당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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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완전히 큰 아이들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게 일단은 사이즈가 아담 사이즈로 아주 아주 좋습니다.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더스티 로즈도 요 아이들 6천원에 들어져있어요. 더스티 로즈가 10cm 풀분에 들어져있는데요. 일단은 모주에서 자구들을 나와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구는 한개나 두개나 나오고 싶은 대로 나와져있는데요. 3개도 있고 두개도 있습니다. 모주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충수도 많으면서 모주가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10cm 풀분에 들어져있고요. 너무 예쁘죠. 굳혀야 되겠죠. 아직은 지금은 성장을 하는 것 같고 요렇게 보면은 요런 아이들은 또 굳혀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수도 많고 이렇게 큰 아이들이 가격은 6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클루이가 가격은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빨간포트 사이즈에 들어져있는데요. 클루이도 정말 예쁘거든요. 이렇게 많이 굳혀져 있어요. 통통하죠. 요거는 클루이가 이렇게 굳혀져 있으니까은 화이트 엔젤 굳혀지면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아이들이잖아요. 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굳혀졌을 때 맑은 톤의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면 엄청 고급스럽더라고요. 요 노제트 굳혀진 아이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이뻐요. 요 아이들 자구도 나오고 있는데 빨간포트 사이즈에 들어져있고요. 가격은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예쁘죠? 방울복랑금도 요 아이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렇게 외두로 밑에는 살짝 묵지라도 되어지고 있는데요. 양쪽에 가지수가 이렇게 많이 나와져 있어요. 요거 보세요. 이렇게 가지수 아주 많이 나와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턱시판 제타 같은 경우에는 몸값이 있는 아이들인데 가격을 할인을 해서 요 아이들 15,000원에 할인을 해주셨고요. 슈가 베이비도 이렇게 큰 대품으로 요게 15cm 붉은에 들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큰 아이들은 가격은 2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해리 왓슨이 이렇게 수입이 되어진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풍성하고 정말 두수 많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격인 착하죠. 반절 이상 착합니다. 이렇게 두수도 많아요. 요 아이들은 수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뿌리가 없는 상태이고요. 요렇게 안쪽에서 성장하는 듯한 실뿌리 정도 내려서 성장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속에서는 뿌리가 안 내렸어도 요 아이들은 성장을 할 준비는 하는 것 같아요. 요렇게 풍성한 아이들 한번 보셔요. 요게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2만 5,000원에 드립니다. 두수도 이렇게 많아요. 저도 뿌리 없는 아이들 잘 내려서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2만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엘리제 철화가 2만 5,000원 하는데요. 엘리제 철화도 생얼이 이렇게 많아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얼이 물들면 핑크색으로 물들었을 때 너무 예쁘거든요. 철화도 있고 생얼도 있어요. 철화가 좀 많이 틀려서 생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수형도 큽니다. 18cm 20cm 나오겠죠? 18cm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생얼이 엄청 커요. 그리고 철화가 엮여져 있습니다. 2만 5,000원 철화이기 때문에 2만 5,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것도 아주 아주 예쁘죠? 생얼이 이렇게 많아요. 철화가 여기 살짝 가는 데에 남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얼로만 된 아이들은 가격은 2만 원 하는데 이렇게 철화로만 되어 철화하고 생얼하고 같이 있는 아이들 이렇게 수형이 예쁩니다. 요런 아이들은 2만 5,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노즈락금은 가격은 3만 원 에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노즈락금 이렇게 수연하고 수형금 하고 거의 비슷한데 노즈락금 조금 더 느낌이 조금 다르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저도 노즈락금 처음에 나왔을 때 2만 원에 제가 구입을 했었던 것 같은데 물을 좋아한다고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수연하고 똑같이 요아이도 물은 조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물을 너무 많이 줬죠. 이렇게 예쁜 아이가 3만 원에 한 포트가 있습니다. 화이트 엔젤 가격은 4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화이트 엔젤 6도로 되어져 있고요. 요 아이는 자구는 나오지만 일단은 오드로 되어져 있습니다. 4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황홀한 영국 금도 완전히 굳혀진 아이죠. 요거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분갈이 예쁘게 모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4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산도 핑산도 요 3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18cm 풀분에서 요렇게 모주에서 요 아이들 자구가 나와진 것 같죠. 지금은 물은 안 들어진 상태예요. 요 아이들이 물 주면 너무너무 색감 고급스럽고 예쁘잖아요. 수입이 되어서 뿌리는 다 내려진 상태이거든요. 요거 3만 원에 너무 괜찮죠. 3만 원에 요렇게 요기 하고도 하나 있습니다. 두 포트가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요것도 모주에서 요렇게 둘러서 나와진 아이입니다. 북해도 이런 아이들 처음에 나왔을 때 인기 너무너무 좋았죠. 요렇게 군생으로 요런 아이들은 몸값이 무하게 나왔던 아이들이죠. 북해 처음에 나왔을 때 몸값 거했습니다. 군생으로 요즘은 많이 착해졌지만 요건 북둥이가 이렇게 있네요. 요거는 금으로 변이가 된 것 같아요. 열화현상일까요? 금일까요? 너무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도 이렇게 굳혀지면 너무 예쁘거든요. 북해가 가격은 없습니다. 오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 사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게 다 굳혀져 있고요. 파이어렌시스 가격은 3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것도 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노제트도 이렇게 크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20cm가 훨씬 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모습이에요. 성장하는 모습이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가을이나 겨울에 물이 들겠죠. 굳혀지면서 예쁘게 빨갛게 들 것 같아요. 파이어렌시스 이렇게 큰 아이들 치고는 가격이 착하죠. 3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팔팔마리아 금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철화로도 엮여져 있고요. 요거는 팔팔마리아 일까요? 어머 요거는 엘콘 금처럼 색감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게 들어가져 있는데요. 오 대박 너무너무 예쁘죠. 철화 이거든요. 근데 꼭 엘콘 금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예뻐요. 요거 만원 합니다. 만원에 있어요. 여기 생얼도 있고 노랗게 금도 들어가져 있고요. 변이도 있고요. 생얼 철화 이렇게 다 골고루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만원에 가격 무거진 아이들이고요. 펠타나도 요 아이들 너무 무거져서 예쁘죠. 얼굴도 크고요. 춤수도 많아요. 12cm 풀분에 들여져 있는데요. 요렇게 얼굴이 크거든요. 요거가 가격은 8,000원에 있습니다. 2두로도 되어져 있지만 요렇게 3두도 있어요. 다 3두로 되어져 있으면 예쁠 텐데요. 이렇게 3두 가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벨트 하나도 무거 질수로 고급 스러운 아이들 이죠. 2두도 있고요. 2두나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어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아이들도 요렇게 있습니다. 요게 지금 가격은 퍼플 드림 은 요런 모습으로 있죠. 그때 놀라오고 있어요. 퍼플 드림 은 3,000원 하는데요. 이게 지금 에쿠스 에쿠스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져 있거든요. 자구들을 바글바글 해요. 요 아이들 분갈이 해서 옮겨 심으면 이보다 훨씬 더 풍성한 아이들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넘치고 안쪽에서 자구도 나오고 있거든요. 요게 빨간 포트 사이즈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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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을 하니까 이 모습 이지만 에쿠스가 라인 쪽으로 색감이 더 진하게 들어가면서 보랏빛이 뜨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아이들 가격은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카시즈 드래곤 드래곤 종류에도 이렇게 카시즈 드래곤도 있습니다. 드래곤 이라는 말이 카시즈 처럼 이렇게 피멍 으로 들어가져 있는가 봅니다. 얼굴도 크면서 로제트 가 잘 예쁘게 생겼죠. 요 아이들 빨간 포트 사이즈 에 들어져 있어요.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무지개 여신도 요 아이들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성장을 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굳혀 졌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굳혀 집니다. 잠 에서 조금 들 깨어났나봐요. 성장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성장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 아이들은 진한 색감에 붉은 톤이 올라오면 정말 매력적이죠.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온슬로우 가 요 아이들이 있어요. 온슬로우 가 4두로 도 되어져 있어요. 15cm 분에 들어져 있는데 4두 있고요. 3두 있고요. 이렇게 4두 가 있어요. 요 아이들 가격은 할인을 사장님이 해주셨죠. 가격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8,000원 너무 가격 좋지요. 너무너무 가격 좋지요. 8,000원에 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4두로 도 있어요. 층수도 많고요. 무거워진 아이들이 거든요. 분갈이 해서 자리 잡으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지금은 풀분 안쪽으로 들어가져 있는 상태이고요. 네블루 샨도 2편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 아이들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 너무너무 다 좋아하셔요. 사랑스러워 하시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굳히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굳혀진 아이들로 보수가 키운 것처럼 요렇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벨라로사도 요 아이는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벨라로사도 많이 굳혀지면서 이렇게 통통해졌어요. 색감은 지금은 보랏빛의 가상에는 약간은 브라운톤도 있습니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미셀로사도 가격은 만육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목대는 완전 목질화가 되어져 있고요. 요 아이들이 이렇게 굳혀지면 예쁘답니다. 색감도 진하게 들어가서 예쁘고요. 사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 아이들 사두로 노제트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죠. 요렇게 예쁩니다. 적신군생이 아니네요. 긴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적신군생이 아닙니다. 요렇게 만육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스타마크도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도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니틀미즈도 가격은 5,000원에 이거 한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아이고 예쁘죠. 한 포트 남아져 있고요. 네들썬이 5,000원 합니다. 이렇게 네들썬이 지금 살짝 물을 뿌렸거든요. 그래서 물 뿌리면 요렇게 진한 색감이 나와서 더 예쁘죠.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3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미니 누벨라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빨간 포트 사이즈 들어져 있는데 지금은 많이 굳혀지면서 약간은 맑은 노란 색감으로 바뀌고 있는데 요게 완전히 이렇게 색감이 바뀌고 빨갛게 물이 들고요. 약간은 목대까지도 올라가서 성장을 묵어지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요 아이들도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애니싱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삼두 이상도 되어져 있어요. 자구가 더 이상도 있습니다. 아이들 가격은 9,000원 9,000원에 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퍼플 딜레이트도 요 아이들은 삼두나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 6,000원에 가격 이렇게 묵둥이를 6,000원에 보내주십니다. 요 아이들은 약간은 입장이 잘 떨어지는 거 같아요. 요게 항상 소개할 때 말씀드리는데 입장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셔서 데리고 가시면 최고고요. 주문은 하실 때는 입장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물사탕 큰 거 소개를 해드렸지만 요렇게 기본 풀분에 빨간 포트 사이즈에 늘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 8,000원에 있습니다. 빨간 포트 사이즈에서 요 아이들도 통통하게 굳혀져 있고요. 안쪽에 자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8,000원 하고요. 소인제는 이렇게 빨간 포트 사이즈 이렇게 풍성하죠. 풍성합니다. 요 아이도 풍성하고요. 모아서 심어주시면 훨씬 더 예쁘고요. 빨간 포트 사이즈에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먼노도 요 아이들은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묵어진 묵어진 만원에 있고요. 오늘도 새로 입고 된 아이들은 5,000원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묵어진 아이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블루 파우더도 5,000원에 8,000원에서 5,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셨어요. 블루 파우더가 원래 몸값이 있잖아요. 8,000원 하는데 5,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셨고요. 묵어진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세포트가 있습니다. 홍옥도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는데요. 삼두가 이렇게 예뻐요. 노제트 너무너무 예쁘죠. 이거 빨갛게 물이 듭니다. 일단은 노제트가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요 아이는 자구가 조금 더 나와졌네요. 엘리샤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렇게 엘리샤 가 삼두로 되어져 있어야만 붙여졌죠. 엘리샤 하고 비슷하게 요거 엘리샤 는 다른 아이와 교배 중인 것 같아요. 노제트가 조금 큰 모습을 하고요. 물은 빨갛게 들을 것 같고 엘리샤 처럼 동그랗게 노제트 는 생겨져 있습니다. 7,000원 하고요. 브라운 노즈가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완전 묵둥 이죠. 2두로도 되어져 있어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5두도 있습니다.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날라는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두로 다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고요. 5스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빨간 풍트 사이즈 에 들어져 있어요. 3두 2두로 되어져 있고요. 써니티아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두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고요. 히데스 가격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엄청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 손톱에 변이 오는 아이들이 얼굴도 커서 너무 좋습니다. 가르시아도 5,000원에 이렇게 층수가 많은 아이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살아보니 슈퍼클론도 5,000원에 2두나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도 있고요. 황홀한 연꽃 백금도 있습니다. 15,000원에 자구가 이렇게 나와진 아이들도 있고요. 엄청나게 또 이 아이들도 굳혀져서 이렇게 통통합니다. 녹음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예쁘게 2두로 되어져 있어요. 만원 하고요. 원더핑크는 2만원에서 12,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2두로 통통하게 되어져 있고요. 매비나도 가격은 만원에 12,000원에 15,000원에 만원에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이기정원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